슬픈 음영 보고싶은 얼굴은 어때요? 괜찮아요 어디 봐요 거긴 왜 왔어요?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요? 왜 갔겠어요? 강 회장 겁주려고요? 아니에요 어쨌든 남준씨답지 않은 무모한 행동이었어요 알아요 알지만 그럴 수 밖에 없었어요 보고싶었어요 서연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견뎌내고 있는지 그 악마들 속으로 해서 어떻게 버텨내는지 보고싶었어요 보고싶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약을 먹어요 그 인간도 얼굴 보면서 비위 맞추려니까 속이 뒤집혀요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왔어요 그만해요 우리 여기서 멈춰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하루 한시도 마음 편할 날 없었어요 서연씨 다시 그곳을 돌려보낼 수 없어요 복수를 완성하지 못한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저도 힘들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한가지 분명한게 있어요 한가지 분명한게 있어요 복수보다 당신이 중요해요 널 그리고 또 지우고 붙잡고 싶은 어둠만 나를 삼킨 사랑 사랑 이젠 그만 안녕 안녕 사랑